반갑습니다 2022년 9월 6일 현재 시간 4시 1분 입니다 먼저 태풍 피해 없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어 태풍 특파원도 했었는데 저녁에 저녁 한 9시 40분 경에 미친놈처럼 나와 가지고 정말 딸딸이 하나 신고 반바지 하나 입고 해운대 앞바다에 나갔었는데 보신 분들이 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 오늘 또 최강 단타반 매일 아침에 급등주를 하는 또 오늘 최강 단타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번째 종목 현대로템 나갔구요 현대로템 두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트리얼즈 자 이런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가구요 어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6860원 까지 거의 어 추천 나왔을 때가 6400원 이었으니 거의 5% 에서 7% 정도 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수익을 아침에 아침에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예 도와드리니깐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아침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저희 또 위너스티비 불사조 말 그대로 불사조 입니다 불사조 불사조가 뭡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예 불사조 전문가가 자 이런식으로 어 최강 단타반에서 추천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구요 그리고 또 히림 어 히림은 저희가 또 어저께 어제 마지막에 거의 한 2시 넘어서 마지막에 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예 오늘 또 히림이 또 급등 했습니다 요렇게 히림 급등 중에서 어 히림 까지 또 깔끔하게 매도 됐구요 어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하성 밸브 예 하성 밸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식으로 오늘 하성 밸브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하성 밸브도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하실 수가 있으시면 어 무조건 최강 단타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문자 넣으시면 되요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문자를 넣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검색식도 보내드립니다 검색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식도 보내드리고 또 어제 저희가 또 했던 종목이죠 어 8월 9월 5일 자 몰빵반에 오시면요 어제 저희가 종가 매팅 종목 금량 들어갔어요 금량 예 어제 종가 종목을 말씀드렸죠 오늘 사서 내일 대부분이 다 매도가 된다 물론 어 갑자기 미국장이 훅 빠지고 막 이럴때는 어 바로 매도가 안될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종목들로 추천이 나가기 때문에 힘있는 녀석들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어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저희가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종가 종목이에요 예 종가 종목이고 어 보시면요 13,200원에 이렇게 매수가 됐다는 거예요 금량 어 13,200원에 예 이거 보시면 제가 어저께 7080 형님들은 집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끔 뭐 태풍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죠 어 어제 금량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오늘 거의 뭐 15,650원 까지 거의 한 19%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종가가 하고 싶다 하시면 또 종가 몰빵반 어 나는 좀 단타를 아침에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최강 단타반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금량 깔끔하게 또 수익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종가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도 사이 나갑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 금량 두번째 뭐 추천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매도 걸어놔라 금량 50%에 매도 걸어놓겠다 14,900원에 매도 걸어놓겠다 50% 매도 걸어놓겠다 어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내가 종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종가 몰빵반 어 회원님들이 수익 다 내줍니다 예 50만원 먹은 분 예 뭐 이런식으로 수익을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구요 어 여기 들어오시면요 또 저희가 또 이런식으로 커피도 쌓아드립니다 작지만 어 명절 전까지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수익 인정 내신 분들에 한해서 다 보내드리니깐요 금량 150만원 먹은 분도 있구요 어 이런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니깐요 혼자에서 틀리지 마시고 어 저희 위너스티비 어 세력 개미 단체방에 초대가 가능하시니깐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빠르게 010-826-0942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8% 먹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금량 152만원 어 내가 정말 아침에 볼 수 있다 아침에 집중 가능하다 그러면 최강단타반 어 나는 오후에 보겠다 또는 장중에 나는 조금 어 좀 빠른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 몰빵반 종가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니깐요 와서 기법도 알려드리고 검색식도 받아 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빠르게 010-826-0942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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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